안녕하세요. 송중혜 전영면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분들 얼굴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고기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종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가지 종으로 많이 잡았는데 이게 보고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이런 추억에 남기게 되면은 참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감성돔도 있고, 볼락도 있고, 복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잡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잡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쫄복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네요. 사람들 얼굴은 안하겠습니다. 얼굴은 공개하지를 않겠습니다. 송중혜 전영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분들. 제가 지금 우리 송중혜 축도공원 쪽에서 축도공원 쪽에서 지금 고기를 우리 북점닭 가족 동반입니다. 가족 동반인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기를 보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가족분들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애들 때문에 이렇게 참 좋아하죠. 큰고기 잡아든 작은고기 잡아든 진짜 너무 좋아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파도가 있어가지고 파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금방 파도를 한 번 맞았습니다. 자, 시청자 분들.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내일 찌낚시 한다고 그랬죠. 내일 찌낚시 한다고 그랬는데, 내일 찌낚시가 좀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자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파도가 파도가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물론 물 색깔은 좀 밤중에 되면 좀 어두워질 것 같아요. 지금 파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오늘 진짜 내일 제가 찌낚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금 만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조 시간이고, 내일 아침에는 아마 제가 찌낚시를 한다 그런다면 아마 간조 시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정. 자,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자,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가족분들 얼굴을 안잡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안쪽편에 조금 더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빨리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화장실에 있는 쪽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어댕구.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아, 오늘 아침에, 아, 오늘 낮에. 오늘 낮에 요게 제가 이 낚시 잘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지요? 요게서. 그런데 요게가 저 농어새끼, 까즈맥이다 그래야죠. 한 40정도, 30에서 40정도 되는 그런 애들이 그렇게 좀 나오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 좀 작은 거는 한 20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40포인트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포인트를 보여드리면은 우리 요게, 송정죽도공원입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는 지금 바다를 볼 텐데요. 지금 저 위로 가족분들은 멀리에서 얼굴 안 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공이가 맞는 것 자체가. 자, 여러분들. 내가 노다지 요쪽편에서 촬영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또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파도 오늘 두 번 맞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도 지금 파도가 굉장하거든요. 여러분들. 내일 찐낚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족분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은 큰 고기를 잡든 작은 고기를 잡든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해봤습니다. 너무 저희들은 고기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을 해봤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나가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 드릴게요. 자, 화면 자체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따. 진짜 멋지네. 아, 아따. 아, 아따. 아, 아따.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화면을 잡고 있는 요 자리에서 날만 좋으면 대마도가 다 보이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날만 좋으면 대마도가 진짜 확실하게 뚜듯하게 잘 보이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좀 안 좋네요. 그래서 대마도가 지금 보이지를 안보이셨어요. 아 너무 좋아. 그림 자체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 시청자 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자 시청자 분들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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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